오늘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편의점 CU에 가볼거야 겉에서 보기에는 한국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어 똑같아 그래도 뭐 다른걸 좀 찾아보자면 떡볶이 파는거? 어 이거밖에 없는거 같애 바이더웨이 나는 해물맛 신라면이랑 불닭김밥을 골랐어 라면 끓이는 기계 사용법은 안을 놓쳐도 되지? 내가 GS에서 파는 불닭치즈김밥을 좋아하는데 이거 먹고 마음이 좀 바뀌었어 근데 이거 4천원이야 당신은 지금 김밥 판줄 4천원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바이더웨이 해물맛 신라면이라 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사실 알아봐 새우탕 맛이랑 똑같아서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찍을게 없어서 의미부여에서 찍은 곳이야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